비디오로 만드는 댄영상 커뮤니티 비글톡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만드는 비글뉴스 안녕하세요 홍민정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벌, 출신 지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형평성 관련 사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당하고 멋있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글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동영상 뉴스로 만듭니다